투투와 인어푸투입니다. 투투는 뜻이 뭐냐면 투투는 뜻이 뭐야? 너무너무 응모할 수 없다 쌤은 너무나 바빠서 뭐 할 수 없다? 시간을 낼 수 없죠. 그 가족을 위해 뭘 바꿀 수 있다? so that can not으로 바꿀 수 있다 과거일 땐 당연히 good은트겠죠 인어푸투는 뭐냐면요 충분히 너무 응모해서 응모할 수 있다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죠 과거일 땐 good이구요 인어푸, 인어푸는 어쩌면 조심해야 되는데 인어푸가 명사를 꾸밀 땐 어디서 꾸며줘야 돼? 앞에서 꾸며줘야 되고 형사나 부사는 어디서 꾸며줘? 뒤에서 꾸며준다 여기까지만 조심하면 되죠 다시 뭐라고요? 투투는 너무너무해서 응모할 수 없다 인어푸투는 충분히 응모해서 응모할 수 있다 충분히 응모해서 응모하다 라는 뜻이죠 A번입니다 1번 할까요? 나는 나는 그래서 투투는 너무 피곤해서 상에 오를 수 없다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 am I am I am I am I am So tired that I That I Can't What I am But I am 2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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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너는 알고 있니? 그가? 그가? 뭐일지 몰라 일단 어 일단 여기서 enough야 그리고 저런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힘을 계속 그가라고 해서 가볼께요 그를 그를 이제 목적을 주어야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아니 그를 잘 아니 뭐할 만큼 충분히 아니 뭐할 만큼 충분히 도와줄라고 다시 다시 충분히 도와준게 아니라 enough to your point 충분히 영어하다지 다시 충분히 잘 아니 뭐할만큼 도움을 요청할만큼 이제 4번 그 다음 일단 물어볼래 2 2 그래서 그러면 그 어린 여자가 너무나 shy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떤것도 말할 수 없는거 2통법이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The young girl is so shy that she could can't say anyth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있지 So they cannot 저 그 그 학교에서 음악들 보다가 그 가야놈에서 노래 형대 노래를 가야놈에서 거기서 그 이름이 샤이보이예요 처음에 뭐지 싶었다가 만화 이름인가 했는데 샤이보이 뭐지 그렇지 그 뜻이지 샤이보이 혜리 너무 어려서 별로 할 수 없다 혜리 혜리 is too young to get get married 2 의무에서 못말할 수 없다 2바출은 거기까지 다일만큼 충분히 길다 this rope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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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명사를 꾸며줄 땐 앞에서 꾸며주지만 네 앞에서 꾸며주지만 형사를 꾸밀 땐 어디 꾸민다고 했어 네 뒤에서 꾸민다고 했지 그러면 this rope is long 어? so long 아니 생각을 얘기를 들어야 돼 사장매 말을 들어야지 지금 이 얘기가 있잖아 봐봐 이거 봐봐 enough 을 이렇게 설명했잖아 문에 문 아이들로 enough enough 천천히 그 다음에 to reach there 나의 할머니는 나이가 빨리 드셔서 더 빠르게 자기꺼만 하면 안되고 남이 하는거 들으면서 자기꺼를 따라가서 해줘야되어 나의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여서 더 빠르게 걸 수 없다 other is too old to work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고? so so old that she can't work faster think clearly is so upset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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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 can't think clearly 됐지 그 다음에 2번 그 침대는 충분히 따뜻하다 거기서 잘 잘만큼 어떻게 it's so warm that I can sleep sleep 네 그녀는 너무 어려워서 그 책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써야 되구요 해볼까 she is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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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하다 유리식 안 되나 under under understand then 그 책을 그 책 더 부 영어로 말하는거야 지금 그렇지 그 4가방을 둘 정도 충분히 친절했다 하면 he is 과거 was enough 아니 he was kind kind enough to take to try to take so 지금 뭐였음이니까 in-of-tool 이거